안녕하세요. TV롤 2일 아침영상입니다. 파도는 참 좋은데 하늘은 시커멓고 비가 와요. 비만 끝이고 해만 뜨면 이 상황에선 딱 보니까 요 앞에 핫꿍치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7시 한 20분 됐는데 제가 했다가 나와서 한번 쳐볼게요. 지금 거의 만조 시간이에요. 오 연어 봐라. 아 잘못 봤습니다. 연어가 아니에요. 하여튼 파도가 너무 쳐서 잘 치시는 분은 아니면 현재는 투망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요. 가진 번호 막혀있고 여긴 지금 현재 상당히 이렇습니다. 비가 와서 좀 아 어려워요. 자 그렇게 아시고 오늘은 투망치러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거진에서 원투가 날씨 현황을 알려드렸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 Ła X2 мы w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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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